SM연습실에서는 안 터지더라고요. 연락을 하고 싶어도 못했고. 그리고 또 피슈이 형이 얘기하지만 멋있게 너 이 자식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때렸다면 저도 저도 할 말이 있을 텐데. 이 형이 약간 그 피슈이 형이 약간 그 이정섭 선배님처럼 약간 요렇게 요렇게. 그리고 제가 정확히 뽕 이런 소리였기 때문에. 이게 야가 아니고 야 이게 됐군요. 아니 근데 저는 그때는 이런 느낌이 아니고. 야 아니 이게 아니라 저는. 이때 이렇게 이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.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때리고 나서 아니 이게 아니고. 이게 아니겠네요. 어머님인 줄 알았어요. 아니 근데 왜 SM 오디션을 봐서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. 그 이야기가 좀 궁금하거든요. 솔직히 최필순 씨 말고 다른 한 친구가 있거든요. 저랑 친구예요. 다른 멤버가 이름이 또 강경두예요. 저희가 이름이 강두 춘재 필순이. 근데 그 친구랑 이제 SM에서 저희 학교를 계속 찾아와서. 잠깐 오디션을 보러 갈 때 그 친구도 또 같이 갔었어요. 아 경두랑 같이 갔었다고요? 아 경두랑 같이 갔었다고요? 네. 이제 알았어. 두뇌. 두뇌. 아이고 두뇌. 그 이후에도 서로 둘은 어쨌든 화해를 하신 거네요. 아 그럼요. 그럼요 화해를 하고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신화로 뭐 앨범을 이제 잘 돼서 앨범을 내고. 그때 이랬죠 제가. 너희 한번 두고 보자. 네. 누가 뜨는지 한번 보자. 네. 신화는 정말 잘 됐었고. 빵 터져. 저희는 그냥 진짜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고요. 네. 만약에 SM 오디션을 가서 붙었다면 신화에 누구 정도 하고 있었을까요? 어느 정도 잘 있는 내 포지션이었을 것 같다. 근데 필순이 형은 지금 연기자 활동한다고 참 잘한 것 같아요. 아니 근데. 필순 씨의 이야기에 맞서는 전진 씨의 이야기. 잔진 자스틴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약간 필순이 형이 좀 이렇게 의욕이 좀 심한 그런 편이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춤추는 장소가 있었거든요. 바깥에 나가면 뭐 춤 대회도 열리고 저희가 항상 1등을 했었어요. 그 다음 주에도 또 우리가 나가면 1등 하겠지 하고 또 안 편하게 갔는데 갑자기 한 13, 14명 되는 무리가 딱 들어오는데 약간 포스가 강한 포스가 느껴지는데요. 그러니까 제 느낌은 약간 트레이닝복을 입고 와서 아 브레이킹 하는 비보이 그런 친구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브레이킹 하는 친구들이 우리는 아니니까 필순이 형한테 형 오늘은 너무 과격하게 춤추던가 하지 말라고. 저 친구들 내가 봤을 때는 한 가닥 하는 친구들 같다. 괜히 심기를 건들지 말자 했는데 이 형이. 섬불리.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이 나왔는데 갑자기 퓨를 봤더니. 풋핏 심취가. 풋핏 심취가. 나가서 다리를 쫙 차면서 막 선을 돌고. 손을 한 4바퀴 돌고 딱 쓰더니 다리를 쫙 찢어요. 두껍기가. 달래야 그래도 돼요. 그런데 그거를 접목 시켰어요. 다리를 딱 스트레칭 한 다음에 일어나면서 막 울려요. 힘든 거예요 굉장히. 새로운 장면이. 그런데 갑자기 형이 거기서 판매할 사관이 없지. 그런데 갑자기 주머니에서 양파 껍데기를 양파 맘을 꺼내더니 갑자기 이걸 되돌리고 도는 거예요. 그런데 갑자기 그 14명 되는 무리가 피식 딱 웃으면서. 그게 뭐야. 이렇게 표표를 받는 거죠. 갑자기 그 친구들이 막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. 14명이 무리로 한 명씩 막. 이게 윈드빌이라고 하는데. 예예예. 막 떠는 거야 이렇게. 그를. 밀고 밀고 하다니. 우리 테이블에 다리를 올려놓고 나오라고. 왜. 어떻게 해요. 그래서 제 친구도 이제 브레이킹 비보이 하는 친구가 있어서. 이제 삐삐를 했죠. 삐삐를 했죠. 삐삐를 했죠. 그 친구도. 그 친구도 시티폰이 있는데. 시티폰. 안 떠져요 이거. 높은데나. 이게 안 떠져요. 너무 웃긴다. 삐삐를 했더니 이제. 온 거예요. 우리 그 필수 형이 일랬다고. 빨리 빨리. 일랬다고. 왔어요. 와서 이 친구들이 미국 영화에서 볼 법한. 그런 배틀을 하게 된 거예요. 댄스 배틀. 댄스 배틀. 그 사장님도 장사 안 하고. 진짜 가게 물 닫았어요 그날. 닫고 이걸 쫙 다 테이블을 밀고. 저쪽 한 3, 40명 있고. 우리도 3, 40명 있고. 결국에는. 멋있게 우리 쪽이 승리했거든요. 우와. 헬이 날 입니다. 윤후입니다. Aqua DC cara